야야 에 에 소스쿠라 이제 둘째로 이해해 보채 너 어떻게 하자 어? 이렇게 하죠 아 왜 언제 이러냐? 어 저 지하 합격 안녕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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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아 좋아 현빈이 합격 어 어 지하 합격 삐라로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Our stage 있을까? Our stage 응 Yes Good 오케이 어 내가 영어 버튼을 못하겠어 할 수 없었어? 나 팬싸다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 나라의 언어를 적으셨습니다 영어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요 우와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여기에는 저희의 제 추천곡이 담겨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제 추천곡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언니들도 말하는 목소리로 서치는 목소리가 언니들 저 광고예요 진짜 미친 너무 귀여워 진짜 미친 고마워 멋지게 꾸려했어요 애교 아시사람이 제가 많이 사랑해요 아시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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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한 방에 한 방에 귀엽게 한 방에 삼소 귀여워 이사람이 취향이 귀엽게 귀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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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면 하면 어떻게 될까? 아! 맞아요! 제가 맞췄어요!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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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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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주로가 약간 웃으면서 해도 되는 노래여서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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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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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 너무 맞아요! 다 드라이비! 진짜 농작도 안 나왔습니다. 다 편집까지 한 명 갈라고 해서 편집하고 저희 영어 여러 나라 공부 많이 해둘게요. 탈세 한 번 더 한 번. 우와! 이거 왔다! 손! 손! 다음에 또 만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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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갑자기 돌변했어요. 정답! 정답! 괜찮아요. 오늘 뭐래요? 뭐래요? 너로? 우주로? 예아, 오케이! 이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궁금하지? 안녕! 트루들! 안녕! 저는 오늘 송나봉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벨타입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에나벨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강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세스.. 진짜 이 언니 너무 웃겨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조커 분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나요? 저는 첫 시에 신곡 그래서 나오는 특히 이거 우연히 딱 봐가지고 아, 이거 하면 무섭겠다! 이렇게 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Remember me That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저는 코코에 나오는 히터라는 역할로 분장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카운트에서 봤는데 오늘 저희가 진짜 페인저를 구입하고 페인저를 사가지고 새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잘 내가 가지고 저기 앉아서 찍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Happy Halloween! 네 네 네 네 아 아 어떡해 저 장 아 아 아 아 야 친구들이 너무 비절하겠는데? 비절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좋아했으면 좋겠다. 우리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친구들은 우리 좋아해. 아 아 첫 번째인데? 야 뭐 이러고 가야돼? 왜? 야 야 야 나 이길 야 진짜 이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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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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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 굿 아, 눈뜨기 이가 힘들어 트로트를 위한 이벤트 열러윈 사랑해 아, 나 얼굴이 이만해도 모르겠다, 진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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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진짜 어떻게 입었을 텐데 칼럼은 분위기 좀 나나요? 네 특히 뭐 리멤브멀니 다시 알게 또 세이 부파이 리멤브미 Hippam Julie 놀라실 것 같아요 좋아하셔서 정말 하실 것 같아요 퇴근 안 나가는가? 진짜 졸아이온 것 같아 졸아신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퇴근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 봤습니다 만족해 on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